언젠가 TV를 보다가 한 연인이 사랑 고백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을 알기 전 매일매일 저의 삶은 너무나도 무료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지루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만나서 사랑하게 된 후부터 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매일매일 소롭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 생각이 행복합니다 당신과 같은 하늘 아래 있다고 생각하니 즐겁습니다 당신이 있게 이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다 누구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보다가 예전에 동기 형님께서 프로포즈 했을 때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저 아연동에 있는 큰 귀에서 부목사를 있는 동기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프로포즈를 할 때 뭐라고 프로포즈를 했는가 하면 너 가난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괜찮다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나는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지?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나는 어떻게 프로포즈를 할까? 라고 하다가 언젠가 TV에서 이런 장면이 보였습니다 법정 장면이었는데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대머리인 것을 숨기고 결혼하면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된답니다 그래갖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저의 이마를 보면서 큰애 삼촌을 닮았고 큰아버지를 닮았는데 어떡하냐 어머니께서 이제 매번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결혼하기 전에 내가 나중에 대머리가 될 것 같은데 괜찮겠어? 라고 이제 프로포즈를 할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프로포즈를 잘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요 서울신학대학교 밤에 이제 계단 올라가다가 계단 중간에서 결혼할래요? 이렇게 한 번 말 한마디로 이제 프로포즈를 이렇게 땡!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방금 이게 TV에서 제가 보았던 그 사랑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사랑이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랑이 자신을 바꿔놓은 것이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도 바뀌었고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변화시켰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놓았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제는 그 사랑이 나를 바꿔놓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바뀝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삶의 우선순위도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삶의 관점과 시각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학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이 새로운 삶을요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이 성화의 삶을 성결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수정 성결교회 아닙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서 예수를 담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서 시작된 이 새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데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고 오던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자신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 쉽게 눈에 들어오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운전하다 보면 이제 라디오를 종전 듣는데 라디오를 이제 듣다 보면 귀에 잘 들리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1577 또 좌우루정달 좌우루정달 2588 2588 여러분들은 귀에 안 익으시나요? 저는 이게 눈에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외우기가 쉽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눈에 잘 띄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귀에 착착착 감기게 CM성을 만드는지 알고 보니 대리운전 광고 아닙니까? 술자리 모임에 참석한 뒤 귀가할 때 본인이 운전하지 말고 대리운전을 하라는 것이죠 왜 대리운전이 필요할까요?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가는 큰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삶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필요로 생긴 직업이 대리운전이죠 왜냐하면 정신이 멀쩡한 누군가가 대신 운전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고 싶고 이끌어가다 보면 제대로 가면 좋겠지만 제대로 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기 십상입니다 내 뜻대로 가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냥 그렇지만도 않죠 잠원 16장 9절 말씀해서 보면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만 결국에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우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잘못해서 낭패본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 손을 감당치 못하는 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정말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싶어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열심히 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만족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열등감과 박탈감 때문에 많이 아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웃긴 것은요 그 열등감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고 나면요 우리는 곧 허무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가지지 못했을 때의 열등감과 또한 가졌을 때의 허무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상실감을 느끼지 못하게 할 누군가를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실감을 느끼지 못하게 할 무엇인가를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빌보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사도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함은 쉽게 말하면 스스로 충분하고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의미죠 그렇다고 이것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주장을 하는 노자의 은어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난을 신성시하는 성빈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자족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자족입니다 10편, 23편, 1편입니다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가난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자에서 말하는 은어주의는요 일종의 체념에 가까운 자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빈주의는요 당시 스토학파에서 최고의 가치였는데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족에 이르려는 시도입니다 참 교만한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은어주의나 성빈주의는요 근본적으로 사도벌이 말하는 자족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죠 인간의 의지력으로 환경에 저항하며 스스로 내면의 세계를 구축해 만족하려는 자세 또는 반대로 이에 자포자기함으로 체념하려는 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창조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빌리포서에서 말하는 사도벌의 자족은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가 비록 성교비가 끊어져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외적인 환경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자족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겠다는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벌의 자족은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에 의한 자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자신의 삶을 이끌어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려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고 해서 당장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고민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 없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그저 로봇처럼 주님께서 조종하시는 대로 그냥 행동하면 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 자아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뜻을 묻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이거든요 특히 묻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묻는다는 것 그분을 내 인생으로 주인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나요 많은 자료를 조사해보고 그 자료에 입각해서 내가 생각해보고 타당하다면 그것을 결정하십니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의 일화인데요 어느 날 하루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하루에 24번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요 다급하게 처리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결국 그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퇴임전이 퇴임전보다 퇴임후가 퇴임전이 죄송합니다 퇴임후가 퇴임전보다 훨씬 더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란 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길이 맞는 것일까요 제가 제 아내에게 이제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고백을 하고 싶었는데 고백을 하고자 이제 마음 먹고 아내의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다가오길래 저라고 하는데 막 울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한 번 만나봅시다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말이 쏙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울고서 막 나가니까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왜 그때 울었어요? 라고 했더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뒤에 앉은 사람이 네 짝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사모가 너무 되기 싫고 항상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짝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묻는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네 짝이다 라고 말하는데 딱 제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너무 싫어서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운 삶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을 먼저는 묻는 삶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물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순종하기 싫으니까 눈물이 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내 안에 허수아비로 세워놓을 것인지 아니면 주인으로 모시느냐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뜻을 묻는다면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내 안에 허수아비처럼 세워져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즉 내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출혈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끌어냈냐고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이죠 출혈기 14장 15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선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선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상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찰랑거리고 있는데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지팡이를 내밀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땅을 건너고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케 하는 삶이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과 또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분명 괴로우셨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날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기도 하시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믿음 안에서 살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믿음 안에서 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물로 보면 두 가지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보다 더 큰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둘째는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죄 없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가 그 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 육신을 내어주셨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건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나온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는 이 주일에 다가오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하지 않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자 이 말이 너무 종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인 성향인 사람들이 그날은 그냥 해피 할리데이 그냥 즐거운 축제야 라고 인사를 하자라고 점점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성탄절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더욱더 의미 있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단지 축제로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삶을 위해서 태어나신 그 성탄절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는 그 성탄절을 정말 성탄절처럼 맞이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검단사거리를 갔는데 다이소를 갔습니다 다이소에 가서 학교 준비물이 있다고 해서 준비물을 사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큰아이가 뒤에 뭐를 숨기고 오는 겁니다 봤더니요 큰 양말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 양말을 걸어놓고 매일 확인을 하겠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이 선물 받는 날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은 그런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쉬는 날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그 날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의미를 각성하고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새로운 삶의 우선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과거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내 연약한 자아가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울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철저하게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께 묻고 얼마나 그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을까요? 나아가 철저하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삶에 여러분들을 이 시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사는 삶, 즉 능력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올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올해 못다한 부분은 지금부터 다시 각성하고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2020년을 준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습사님의 기도 중에 우리가 2020년, 2019년 아쉬운 한 해이겠지만 2020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을 12월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2020년은 13달을 살아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